1. 강원도 철원 안녕하세요 까마깅입니다. 여기는 강원도 철원인데요 여기에서 여기 뒤에 복어 보이죠? 복어랑 자 생물도랑님 이 계곡에 가물치가 있다고 가물치에 빠졌어 완전 잡아들이자 우리가 지겨워지겠어 가물치 통발 그래서 오늘은 큰 걸로 해서 가물치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딕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물이 맑잖아요 와 굉장히 맑은데 그 맑은 만큼 물고기가 안 보입니다 에헤이 올챙이만 보이는데 여기 가물치가 있으려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이 생수통 통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잘라주겠습니다 이 라인대로 하나 둘 얍 이야아아아아아아 야 능력 있네 그 밥 아니에요? 복어만은 아니지 자 오늘의 미끼는 바로 게사료입니다 이거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이게 진짜 좋다니까 가물치 들어오겠지 까줄게요 우와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가득가득 넣어주면 형님 욕실 누리지 마세요 한 요정도면 되지 한 요정도 넣어주고요 이거 한번 물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가자 아까 보니까 고기실이 다 고기실이 다 고기실이 다 물 진짜 시원해 아 이거 입구에다가 막 이렇게 좀 우찬티고 구애되는 거 아나요? 아 다 들어가요 바로 여기 여기다가 설치해줄게요 어우 시원해 우와 야 이거 여기 어떻게 채재납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?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다 해줬고요 저희는 이제 내일 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른통발 설치하러 가시죠 레고레고딩 우와 잡았어 보보야 너도 당하고만 있지마 던져 자 이제 하류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다 설치하면 되는 거지? 근데 얼굴이 너무 힘들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치 어 여기 날씨가 더운데다가 가슴 자가까지 신고 있으니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뿅뿅 배도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나머지 통발 설치해줄게요 어 그런데 여기 물고기 엄청 많습니다 우와 근데 하수도 힘들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낙차가 있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용존산소량이 높아지면서 물고기가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산소는 물고기한테 뭐 용돈 같은 거죠 어르신이 뭐 놓은 거 있다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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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야 크다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? 어 이거 선생님은 이거 미끼 못 쓰신 거예요?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뭐야 피라미 아니야? 피라미인데 미끼가 엄청 좋다 사이즈가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피라미랑 여기 뭐 다른 거 하나 있다 가만 있어봐 아 돌고기 돌고기 하나 들어간다 와 사이즈가 실하다 실해 와 이건 특이화되시는 거예요? 자 오 이 정도면 대박 아닌 거예요? 대박인 거죠 대박인 자 저희도 빨리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통발이 엄청 크니까 대박 날 거라고 자 게사류 넣어줄게요 게사류를 여기에다 이만큼 아 어디까지 넣는 거예요? 아 스톱해 스톱 스톱 아껌 아하 아무튼 수도 많아 그러고 자 여기에 게사류 넣어줄 거 요거 물에다 담가줄게요 까만 형님은 상류 까만 형님인 거예요 어 내꺼 상류 상류는 내꺼 여기 대박이다 자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여기 벌써 밑에 보이는데요? 이미 들어갔어 어디 들어갔어? 통발에 저 통발에 물이 들어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바닥에 안착이 된 거예요? 어 안착 됐네 오케이 여기 거기 골뱅이로 묶어주고 항상 그렇듯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어 물을 만지기도 좀 찝찝해 여기는 이거를 먹겠다고? 아니 먹이는 거지 난 안 먹어 갈갈 보러 가서 먹으면 먹을 수밖에 없어 한 번 안 먹어 자 이거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줄게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털릴 수도 있어요 아 진짜 털리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자 다음은 보고 꺼 자 다음 포인트는 지태야 지태가 진짜 치명적이다 기염둥이야 위에서 이렇게 왜? 이게 많이 맞췄다고 그러는데요? 계속 담아놓은 쪽 라인으로 아까 어르신 했던데 어르신 했던데 거의 좋은 거야 여기 저는 요인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끝에 끄면 꼭 잡 자 이렇게 끄면은 가라앉을 때까지 제가 이게 굴려줘야 돼요 돌멩이를 하나 넣을 걸 그랬나?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됐어 됐어 자 이렇게 깔끔하게 묶어줄게요 그리고 은신 와 좋아 좋아 자 통발 설치를 다 해줬고요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족대질 좀 해서 가물치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러 같이 가시죠 에헤이 초 에퓸 자 열심히 만들었던 센스톤발 거두러 왔습니다 생도랑 지금 먹으러 왔는데 아 일이 너무 많아서 다들 지금 매달 나가야 돼 여기는 보고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자 제가 한 번 가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직전사 같아 와 HID야 뒷모습은 근데 저기야 뽀로로 같아 뽀로로 이거 너무 깊은데요? 뭐 있어? 와 대박 왜? 진짜? 뭐 있어? 오 뭔가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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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 어떻게 까는 줄 아세요? 어떻게 까? 여기를 왕툭을 아아 그냥 한 방에 까주는구만 와 이거 엄청 크다 우와 사이즈 봐 저기 통에다 붙자 아 그 쉬운 방법을 왜 안 알려주겠어요? 자 통받아? 물이 있어 물이 있어 충분히 가능해 받아? 조금 치거든 하나 둘 셋 오 트래픽 악해 아프네 아마 다 버들치일 거예요 버들치만 사나? 흔히 뜬 고기라고 하잖아요 여기 떠나는 고기들은 다 버들치 우와 우와 여기다 담으니까 진짜 많아 보인다 우와 이야 많이 잡혔네 그래 생각보다 와 되들치야 되들치 근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싫어다 이거는 몇 년 정도 살 수 있는 거야? 그거 모르겠어요 아 그건 몰라? 그거야 물어봐 너 할 수 있잖아 아 이게 민물하고 바다하고 언어가 달라서? 아 그렇구나 미국하고 한국 차이 아 그런 느낌 요거는 뭐 먹나요? 여기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거 같아요 사료들은 수질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건져서 따로 빼고요 오케이 마오리 자 이렇게 잡은 거는 다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거는 다음에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버들치를 잡아봤는데 사료는 다 걸러줬습니다 요 버들치들 이제 다 살려주도록 할게요 와 한번 만져나 보자 와 진짜 크다 자 갑니다 이거 봐 안가 안가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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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뒤집어 줄게요 와 오 중대가 좋아? 손으로도 잡을 수 있겠어 한번 잡을까? 되들치 되들치 못잡아? 되들치 응 여기 되들치 한 마리 아 안돼요 자 여기 상류에 버들치는 확인을 했고요 이제 하루로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더 있다 오 물고기 많은 거 같아 느낌이 장어도 있는 거 아냐? 자 올려주세요 자 요거 드시고 여기 물도 떨어지고 모서리 부분이랑 여기 엄청 모여있었거든 맞죠? 맞죠? 야 대박 이거 굉장히 많은데? 물이 너무 무거워 와 진짜 많다 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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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봐봐 맞죠? 엄청 많이 잡혔는데 뚜껑을 열어주고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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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씨 아니야 공개씨? 아 누가 해서 접혀서 합니까 야 빨리 담아 빨리 담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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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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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담아 담아 야 절대로 엄청 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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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 느낌이 근데 너무 좋다 얘네들 다 부어줄게요 와 많다 와 대박이다 와 이거 보세요 이야 피레미 사이즈 엄청 큽니다 와 진짜 혼인색 제대로 띄었네요 혼인색 제대로 쥐 피레미 아닌데? 갈견이 잠갈견이 아 잠갈견이? 피레미래 와 이건 진짜 혼인색이 제대로 올라왔네 여기에는 피라미 아 차이점 알겠다 눈이 빨개야 돼요 그리고 눈이 훨씬 수정처럼 똘박똘만 크잖아요 아 그 미꾸라지 같은 거 있었는데? 참종개 참종개야 이게? 모르겠어 이번엔 내가 건져야지 저기 보이죠? 아 여기 있다 잠깐만 왜? 쟤가 위장한데 뭐 돌 올려 놓은 거 아시죠? 자 이렇게 깔끔하게 묶어줄게요 그리고 은신 아 좋아 좋아 어떻게 했는데 그랬었나? 여기에다가 그걸 올려놨어요 내가 올려줄게 뭐야 또 손 탄 거 아니야? 타러간 건가 한번 올려볼게요 어 좀 있는 거 같아 있는 거 같아요? 빨리 올려보세요 화났구나 대박이다 뚜껑 올렸어 어? 뭐야 이거 왜 이래? 이거 꽉 안 닫았어? 아니 꽉 닫았는데? 이거 손 탔네 손 탔어 이만큼이 사라진 거네 아 여기 꽉 채운다고 그랬는데 전 이거 이거라도 해야지 형님 이거 맛있게 드세요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난 여긴 못 먹어요 그럼 여기 있는 똥물 똥물에 있는 거 제가 다 먹겠습니다 잘 가라 형님 잠깐만 어 어? 왜 그랬어요? 형님 왜 살려준 거예요? 아니 이거 피렘이 오래 있으면 죽은다며 아니 마무리를 안 했는데 갑자기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아니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아니 아니 원래 물복이 빨리 살려줘야지 빨리 살아 자 아쉽게 똥발이 털렸지만 다음에 또 한 번 저 안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해의 주소였습니다 네 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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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